사랑은 무조건이야 근데 그 백숙이랑 무슨 거에요? 안녕히 계세요 후우 안녕하세요 안녕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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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멋있다 헤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치게 됐어 오 마이 갓 일단 백점은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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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달려갈게 또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사랑이야 태풍향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전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 이름은 찬 레츠고 몇 점이야? 점수가 중요한가요? 100점인가? 점수가 중요한가요? 0점이요 0점이에요 0점 이거 잘못됐어 아니야 야 근데 이것마다도 운이에요 아 무조건 탈락인 거야 이거 진짜 재밌다 내가 봤을 때 기계 오류 같은데 현석이 형 아